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다육식물의 이름은 월금금입니다. 참으로 멋지게 금이 들어가 있고 라인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과 뒷잎장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이 아이는 지금 군생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가야들이 그냥 아이가 아이가야들이 뻥뻥 잘 나옵니다. 월금금이고 가격대도 정말로 멋집니다. 제가 이 아이는 처음 보지만 월금 색감이 대단히 멋진 대품으로 키웠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루종일 금밭을 분갈이를 했는데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뛰고 콩당콩당하고 아, 쇼트 짧은 영상 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멕시코 자이언트 금 그리고 핑크 샴페인 금을 분갈이 하면서 제가 월금금,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이면서 아, 얘는 기가 막히겠다. 자, 이렇게 쪽빛처럼 노란 색깔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촌농을 녹여놓은 듯한 광택도 있고 살짝 이렇게 뒷모습을 보아하니 라인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멋집니다. 참으로. 아, 이쁘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짱짱합니다. 월금금 가격은 12,000원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과 그리고 제가 노지에서 구독자님께 예쁘게 시집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을 쭉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자, 월금금 가격은 12,000원 포트는 약 10cm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호 아이 연봉금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렇죠? 제가 비보약 맞고 나더니 완전히 보톡스 맞은 듯한 아유, 보톡스 연봉금이라고 이름 붙여줄까요? 자, 이렇게 비보약이 좋아요. 자, 이렇게 연봉금이고 가격은 12,000원짜리가 10,000원인데 포트는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자, 비 맞고 빛을 조금 쏘여있더니 약간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는데 요 정도는 자, 이뻐지기 위한 용서 우리가 아, 보톡스는 저는 안 맞아봤는데 맞아요. 딱지 지고 딱지가 떨어지면 어떤가요? 얼마나 피부가 고와지게요. 이제 그런 자, 월금금액 많잖아요. 새로 들어왔는데 한두 개는 아니어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소개합니다. 제옥이라고 하는 아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제옥 중에서 탁구공만한 크기를 가졌고 이미 탈피를 했고 꽃도 다 피어서 졌습니다. 꽃대는 제가 당연히 보비보비 했겠죠. 제옥이라고 하고 8,000원이고 요 정도의 크기로 보랏빛이 나는 아이는 자제옥인데 현재 저한테는 자제옥이 없어요. 얼마요? 8,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제가 종자포트네요. 어머 어쩌면 종자포트를 다 소개한대요. 지젤 가격은 5,000원인데 색감이 색감이 아이고 예술입니다. 자, 쪼꼬미포트 구독자님도 한번 품고 여름 놔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폴샤이 연봉 같은데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죠. 폴샤이 하나 5,000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 아이고 아모르파티 그려 아모르파티 자, 5,000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약간 지금은 피멍이 살짝 빠졌네요. 예, 온도차가 심해지면 피멍이 살짝 들어오는 아이 아모르파티 종자포트 5.5cm 포트이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 로메오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이 로메오 종자포트인데 정말 예뻐요. 라인이 예전에 핑크블러썸 오! 핑크블러썸 닮았는데 아이고 로메오로 출하를 해서 로메오라는 이름을 가졌고 현재 보는 크기는 소주잔 크기 종자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로메오이고 가격은 5,000원 어머 착하다 응, 이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폴라리 하트 응, 폴라리 하트 가격 5,000원 색감이 대비 정도의 보라색감입니다. 예쁘다는 뜻이죠? 우리는 다육맘들은 보라를 무진장 좋아 무진장 좋아합니다. 폴라리 하트 가격은 5,000원 아이고 1,000원짜리 한께 좋구만 그려 자, 그 다음에 블루진 역시 어머, 나는 얘가 블루진이 어쩌면 마돈나 닮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야, 마돈나 모습이 보이네 그 비싼 마돈나 모습이 살짝 보이죠? 블루진이고 가격은 5,000원인데 마돈나 교배종같이 보이죠? 내가 볼 때는 마돈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블루진 가격은 5,000원이었어요. 자, 오늘 첫 최초로 소개합니다. 자, 요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레드스톤 철화가 살짝 섞여 있어요. 어디가 레드냐고요? 내가 그렇게 농장의 사장님께 말했어요. 아니, 사장님 레드가 어딨어? 지금 저기 이게 그린스톤이구만 그랬더니 아유 그러니까 멋있지 그린스톤이 그린 색상이 레드로 간답니다. 붉게 문든다고 합니다. 비보약을 맞췄더니 어때요? 키가 꽁춤껏 아이고 세상에 자, 레드스톤이고 가격은 얼마예요? 어머 짝대기 짝대기 12,000원짜리 짝대기가 만원인데 혹시 이 레드스톤은 그 아라리아라리 굉장히 녹색이 아이고 싱그럽다. 그죠? 아주 녹색이고 생얼과 철화가 적당히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런 걸 뭐라 아니 생각이 또 안 나네요. 레드베리 베리 베리류처럼 생겼으나 스톤이라고 합니다. 레드스톤 철화 12,000원짜리가 만원이고 포트는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노필럼 쿠타쿠투쿰 아이고 이름이 어려워서 어떻게 바로 저 따라 하세요. 치매 안 걸리려면 레노필럼 쿠타쿠쿰 그냥 레노필럼 그냥 레노필럼 달라 하셔요. 이 정도면 제가 1년 전 개화동에 있을 때만 해도 5만원을 육박했던 아이지요. 9cm 포트이나 색감이 예술이고 번식도 잘 되고 잘라서 꽂아만 놓으면 제대로 잘라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졌나 봅니다. 9cm가 만원입니다. 아 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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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만이에요. 아이고 이거 레드스톤 진짜 이쁘네. 그죠? 아주 싱그럽죠? 끝내주죠? 아이고 세상에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라즈베리 이 라즈베리는 맞아요. 지금 물이 조금 빠졌네요. 약간 연한 아이보리로 보이나요? 아이고 기가 막히게 실루엣만큼이나 삥쿠삥쿠 해집니다. 라즈베리 가격은 7.5cm가 5천원입니다. 괜찮죠? 7.5cm가 5천원 개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그린은 이제 없어서 영상은 못찍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오 제크린 제크린 제크린이요? 어유 세상에 제크린 어머 비보약 먹더니 아주 그냥 통통하고 라인은 선명합니다. 지금 현재는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으나 구독자님들 이 아이도 몸값 좀 거했던 명품에 속해 있던 아이 이 제크린은 가격이 15,000원 자 저 따라오세요. 어디로 가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구독자님께 예쁘게 시집가려고 준비중인 아이를 예쁘게 시집가려고 준비중인 아이 자 요아이 호리즌이에요. 자 호리즌 대품 한번 보시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제가 호리즌은 굳힌 아이 있습니다. 이뻐요. 멋져요. 끝내줍니다. 이 아이는 티오나이 색상 좀 보세요. 라인이 이게 뭘로? 뭘로는 저리 가라 합니다. 뭘로 정도의 색감이 뽀얀 백분이 내려앉아있고 라인이 지금은 삥쿠삥쿠 하지만 조금 더 붉게 물들어서 저는 이 호리즌을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한 판을 다 키우고 싶어요. 자 이 아이 호리즌은 가격이 12,000원짜리 만원이에요. 현재 9cm 포트에 실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면하는 중이에요. 이쁘죠? 예쁘죠? 끝내주죠? 아 예뻐요. 예뻐요. 끝내줍니다. 호리즌이고 12,000원짜리 아우 여기 있어요. 한 개 만원. 어머 이름표 좀 잠깐 나와봐라. 너 물속에 애기 애기 물 먹으라고 그랬지? 네 이름표가 들어가랬니? 오 만원이네 만원. 맞죠? 호리즌 만원입니다. 호리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러블리로즈요? 아유 러블리로즈요? 어머 수량이 없어서 너는 집에 가라.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썬버스트 철화 제가 지난번 소개했었어요. 제가 큰 대품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아이 우리 까라솔? 아이고 썬버스트랑 까라솔이요. 자 썬버스트 철화이고 6,000원인데 9.5cm 포트이기 때문에 멋지고 끝내줍니다. 이런 아이 하나 정도 있으면 까라솔? 아유 다릅니다. 자 썬버스트 철화이고 가격은 6,000원. 포트는 9.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멋있죠? 그 이 아이는 지금 저희가 뮤즐리라고 합니다. 그 적심을 해서 2두 3두로 했었을 때도 정말 멋지고 그리고 이 아이는 현재 지금 로젯이 하나잖아요. 뮤즐리 로젯 하나로만 키워도 대단히 뽀스나고 멋진 아이 자 제가 보라색 좋아합니까? 뮤즐리 없어? 아마 그래? 뮤즐리가 보라색이 정말 예술인데 어머 세상에 이름표가 안되네. 자 아이고 팔은 남들 기를 때 뭐에 쓰고 자 뮤즐리 5,000원? 진짜 5,000원? 어머 세상에 이 아이가 5,000원이야? 수량도 많지 않구만 그려 엄청 없나 자 뮤즐리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 뮤즐리 한번 뽑아보세요. 목대로 형성되는 아이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붉게 물들면서 목질화가 되잖아요. 뮤즐리는 지금 보는 형상보다도 더 보라보라해집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 한번 품어보시면 아 절대 후회 아 내가 그때 뮤즐리 사서 진짜 이쁘당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데뜨 젤리 정말 예뻐요. 어머 얘도 보라네. 아이고 지가 보라 좋아한다고 보라만 골라서 오데뜨 젤리이고 15,000원인데 포트는 9cm이지만 우리 아가는 약 한 5cm 정도로 좀 작아 보이긴 하나 받으시면 깜놀입니다. 짱짱하고 왜냐하면 젤리 때문에 키우지 못해요. 이미 지금 그 속입장에서 젤리가 되죠? 보이잖아요. 아 그래 안 보여? 만져봐야 알아? 아 그럼 만져보면 되지. 완전히 속입장은 젤리가 됩니다. 오데뜨 젤리 아이고 이름도 아우 보기야 오데뜨 젤리라고 합니다. 자 구독자님들 깜놀 한 번만 시킬까요? 이 아이가 비엘라 젤리 제가 밖에다 두고 젤리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모든 분이 오셔서 이쁘다 하는 게 바로 이 비엘라 젤리 현재는 녹색이 강한 약간 톤이 낮은 녹색이에요. 밝은 톤 아니고 톤이 낮은 녹색인데 안쪽 입장을 보면 지금 젤리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얼만큼 묵혔냐면 제가 군생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아가야를 품은 아이를 먼저 구독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엘라 젤리 8만원 아유 10만원짜리 짝대기 있고 10만원짜리 짝대기 8만원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그 대부분 창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린에 라인이 진한 검붉은 색이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는 라인이 없어요. 특징이고 안에 새 입장부터 젤리가 되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린 중에서도 살짝 낮은 채도가 조금 낮은 톤의 젤리 아이고 멋지다. 전체 단체샤들이 한번 영상 텔레비 출연해. 자 그 다음에 가장 구독자님들이 또 금 중에서 레오파드금 많이 구매하셔요. 얼마나 좋아요 금이? 좋잖아요. 이 정도는 3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레오파드금 5만원짜리가 4만원인데 제가 모죽급 레오파드금을 2개 있는데 그 아이들은 10만원에 육박합니다. 이 아이는 9.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5만원짜리가 4만원에 소개합니다. 자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가장 정말 여기요 노지 여기요 어머 얘네들 차네 들여넣어야 쓰겄네 얘네 다 자 요아이 대화금 자 가격이 6천원이요 어머 제가 종자떠리 한다니까요 대화금 이고 가격은 6천원 이거 드려요 탔잖아요 어머 세상에 대화금 얘네 두개 이렇게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아이요 비운세 무지개금 지금도 가격이 아직도 비싸더라구요 오늘요 2만원짜리 15,000원에 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 세상에 비운세 무지개금 2만원짜리가 15,000원 소개합니다 요렇게 색감이 참 보라여도 조금전에 뮤즐리보라와 또다른 핑크보라 핑크보라 너무나 멋진아이 핑크보라입니다 요아이는 비운세 무지개금 이고 가격은 15,000원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아이 아 정말 제가 얘 굳히거든요 블랙퀸 중품 얼마나 예뻐요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군생입니다 물론 적심이지요 블랙퀸 중품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아 예뻐요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솔방울처럼 만들어지고 있죠 포트는 12cm 포트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블랙퀸 중품 조금 더 얘가 솔방울처럼 생기면 요정도의 솔방울처럼 생기면 색감이 정말 진보라가 환상적인 색상이 되는 아이가 블랙퀸 중품입니다 자 파이어렌시아 중품 12cm 포트인데요 어머 얘 나는 꼭 얘 영상에 볼 때마다 엘샤 닮았어요 아이고 닮았다고 그 이름 쓰면 아니되옵니다 파이어렌시아 중자이고 가격은 12,000원 왜냐면 제가 소자도 소개합니다 자 오늘 요아이 해리 왓슨 금 제가 지난번 실시간 방송하면서 러블리로즈하고 정말 똑같아요 얘는 금이어서 약간 다르잖아요 생얼 해리 왓슨과 러블리로즈가 똑같아요 아 근데 틀리다고요 어머 그래 틀리겠지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 그죠 자 얘는 해리 왓슨 백금이고 12,000원 짜리가 가격은 만원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임영웅 어머 임영웅이요 어머 모래 신곡도 너무 좋던데 나도 그거 듣다가 영상 찍어요 자 요아이요 먼디철화입니다 12cm 분이 넘치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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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먼디철화 얼마요 15,000원 끝내줍니다 먼디철화 15,000원 끝내줍니다 어 나는 큰게 싫다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먼디철화 까지 해서 오늘 이워랜드 매장에 손님이 정말 많아요 그 저희는 오늘 보니까 27도 전후 되더라구요 응 그래서 30도 넘지 않으면 굉장히 쾌적하고 덥지 않습니다 놀러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고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이요 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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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섯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베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 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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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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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천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만 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금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삼목판 삼목판 삼목판이요 오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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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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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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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